드디어 저희 타이트 0x1로서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이런 헤어 같은 느낌의 그런 옷이 있더라고요. 폐건물이 낮이라서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. 저 방금 개인 이미지 컷 촬영을 했고요. 이게 강철고대 택은 곳이래. 아 그래요? 모르잖아. 알아요. 근데 특수고대 이렇게. 고마워. 아빠의 차를 훔쳐봤고 연진이 구릉구릉 찍은 걸 보이죠. 간다 간다 이런 지진을 찍었는데 인간하는 거 보니까 멋있네요. 괜찮아 미안해 미리 사과해야 돼요. 미안해 앞으로도 생각하는 걸 연준이 형이 운전한다고 해서. 또 이 뮤비를 위해 제가 명언을 땄거든요 그래서. 모든 모나분들도 되게 설렘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저 운전 잘합니다. 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. 잘했어요. 원주 형이 너무 잘했어요. 괜찮았던 거 같은데. 괜찮아요. 너무 재밌겠다. 누군가 자신 상태로 잤다가 들었다가 깨서. 가볼게요 가볼게요. 가자 가자. 옆을 보는 씩이에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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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타이틀곡 뮤비 첫 번째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. 1차 잘 마무리됐네요. 저희가 총 3일차까지 있는데 첫 번째 날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. 맞아요. 찍는 날 너무 행복했던 거 같습니다. 또 여기 맏형이 운전하는 차를 제가 또 찾잖아요. 아니 이런 데는 어떻게 찾는 건지 모르겠어요. 진짜 궁금해요. 폐 건물 이런 거죠. 그럼 2일차도 우리 투모로우바이트 측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2차 때 만나요. 이제 곧 다 키워버릴게요. 3절 파트부터 이제 끝까지. 이제 B 파트를 찍는데. 좀만 더 가르죠. 정신이 악세사리가 멋지네요. 당신을 향해 화살. 인트로 딱 끝나고 들어가는 첫 도입을 가장 좋아합니다. 연준이 형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좋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. 수빈이가 전에 들을 때부터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. 이번에 그냥 멤버들 다 잘 부른 거 같습니다. 약간 다 다니기한테 어울리는 파트로 가져간 거 같아요. 고라인 이즈. 고라인 이즈. 고라인 이즈. 이즈하고 팡 퍼지는데 이렇게 뭔가 감성이 팡 터지면 더. 뜨거운 걸? 으에에. 으에에에. intro Q. 문을 포기 시 bamboo? Python과 피디가 tellement 달라지 있어서 저는 이 앵크릴 Vallahi 성 iPg 로 prendre 보여줍니다. 저희 구사삼 때는 찬물에서 쏘인 실수에 빠져봐야죠. 자유를 찾는 스님의 목소리를 풀어서 익혀버린 것 같아요. 불에서 눈뜨고 그런 거 예전부터 많이 했었고 딱히 막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맨눈으로 누구랑을 쳐다본 건 구사삼 뮤비 찍을 때 이후로는 처음입니다. 5. 5. 4. 4. 4회의티록 미리쓰고 2회차 마무리되었습니다. 엔딩맨티를 욕한 건 처음입니다. 따뜻한데요?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순조롭고 1회차, 2회차 했는데 진짜 뮤비 메뉴처럼 같이 여행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재밌어요. 오랜만에 같이 워터팟콘. 맞아요. 내일도 ESLM의 힌어버 파이팅! 파이팅! 안녕! 마지막 날에 봅세! 바이바이! 뮤직비디오 3일차 마지막 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제 첫 촬영 씬인데 첫 촬영 씬이다 마지막 씬이 난 내게 나타난 천사 때려가줘 너의 혼자 연준이 형은 약간은 좀 바이바이스러운 약간 좀 웃김? 춤을 추고 나오고 저를 그냥 허허 좀 뭐하냐고 이러고 찾아보면 저희는 끝이 나요. 이유는 뭐? 안녕! 반갑고 연준이 형 씨고요. 저기가 놀러 왔습니다.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 날인데 잘 마무리되고 있는 이 노래입니다. 원래 물고기도 핸들링 되는 물고기들이랑 되게 재밌게 들 수 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! 제로 바인 원 러브 수업 원카이 트록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. 없어졌네요 다들. 너무 순조롭지 않았나. 너무 수월했어요. 네. 저희 네 명은 비록 먼저 가지만 먼저 잘하는 열심히 하고 오실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. 아니 일단 너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잘 감기 너무 예쁘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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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여기가 진짜 좋겠습니다. 좋았습니다. 맞아요. 모아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셨습니다. 연준이 형을 조금 더 구내하시고요. 저희는 고맙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잘생각해 주세요. 제로 바이브 프로 모아로 고맙소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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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실에서는 원래 이렇게 정신이 있는 그런 신랑 촬영 앨범 만보충 장구경의 빵빵빵빵 빵빵빵 빰빵빵 빰빵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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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빵 아 너무 얹어났네 저를 마무리로 오늘 0x4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소스들이 많은 그런 뮤직비디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재밌게 했던 거 같고 정말 너무나도 멋진 우리 재밌는 장면들이 나올 거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